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87쪽이죠?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이 나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관계대명사의 앞에 카머를 찍는 경우와 카머를 찍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카머의 유무, 즉 카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계속적 용법 또는 연속적 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제한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카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서 본 관계대명사절이 모두 이 제한적 용법에 속해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카머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한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제한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카머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절이 하나의 형용사절로서 선행사를 소식하죠. 해석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먼저 해석해서 선행사에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대로 하다보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겠어요. 그럼 예문을 보죠. 도럴, 딸 이럴 뜻이죠. 비케임은 뭐뭇이 되다 이럴 뜻의 동사 비컴의 과거형이죠. 널스는 간호사 이럴 뜻이죠. 자, 후를 잘 보세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후 앞에 카머가 없으니까 제한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후는 who became nurses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후는 주격이 되겠죠. 그리고 제한적 용법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절로서 선행사인 two daughters를 소식해주고 있죠. Mr. Brown had two daughters. 브라운 씨는 두 딸이 있었다. 자, 어떤 딸이죠? Who became nurses? 간호사가 된. 정리하면 브라운 씨는 간호사가 된 두 딸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계대명사 후 이하는 형용사절로서 간호사가 된 두 딸. 자, 이런 식으로 선행사인 two daughters만을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브라운 씨는 간호사가 아닌 다른 딸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앞에 카머가 없이 쓰여서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녀문을 보죠. 선은 아들, officer, 장교, 공무원 이럴 뜻이죠. 여기서는 장교라고 해석해보죠. 관계대명사 후는 became의 주어니까 주격이죠. 그리고 후 앞에 카머가 없으니까 역시 제한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He had two sons. 그는 두 아들이 있었다. Who became officers. 장교가 된. 정리하면 그는 장교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후이하를 보면 형용사절로서 two sons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교가 된 두 아들이니까 장교가 아닌 다른 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즉, 아들은 둘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계속적 또는 연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카머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대치되는 접속사로는 and, but, for, because, though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자, 해석할 때는 카머 앞에 주절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로 바꿔서 해석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을 맨 나중에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뒤로 쭉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후를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후는 became의 주어니까 주격이죠. 후 앞을 잘 보면 카머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이 되겠어요. 자, 해석해보죠.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후를 접속사 end와 두 딸을 가리키는 대명사 day 즉, end day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에서는 딸이 둘 있는데 그들 모두가 간호사가 되었다. 다시 말해 딸은 둘 뿐이고 간호사가 아닌 다른 딸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배웠던 제한적 용법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의문 역시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 되겠어요. He had two sons 그는 아들이 둘 있었다. 카머, 후 그런데 그 두 아들은 became officers 장교가 되었다. 정리하면 그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들은 둘 다 장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관계대명사 후도 역시 and day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용상으로는 대등한 문장이기 때문에 and로 연결되고 two sons를 대명사로 고치면 two sons를 대명사로 고치면 대의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후는 앞에 선행사 two sons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아들이 둘 그는 아들이 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둘 뿐이고 둘 다 장교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다른 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좀 더 살펴보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고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때 접속사로는 and, but, for, because, though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맥에 따라 판단해서 적절한 접속사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죠. 자, 예문을 보시죠. 어퓨는 몇 개의 소수의 자, 이런 뜻으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죠. 그래서 나블즈가 된 것입니다. 나블은 명사로 소설 이런 뜻이고 자, 레드라고 읽죠. 리드, 읽다의 과거형으로 리드, 렛, 렛 이렇게 변합니다. 철자는 모두 같고 발음만 다르죠. again and again 하면 몇 번이고 대풀이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위치 앞에 카머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위치는 레드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He had a few novels 그는 몇 권의 소설을 가지고 있었다. 카머 위치 그런데 그 책들을 He led again and again 그는 대풀이하여 읽었다. 정리하면 그는 몇 권의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설들을 대풀이하여 읽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 이하를 접속사와 대명사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접속사 and와 선행사인 a few novels를 받는 대명사 them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즉 and he read them again and again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주절과 연결해 보면 he had a few novels and he led them again and agai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I visited Mary who gave me this book who 앞에 카머가 있네요. 그럼 계속적 용법이겠죠. 관계대명사 who는 Mary를 선행사로 하고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이 되겠습니다. visit은 방문하다 이럴 뜻이니까 I visited Mary 나는 Mary를 방문했다. 카머 후 그런데 그녀는 gave me this book 나에게 이 책을 주었다. 정리하면 나는 Mary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나에게 이 책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후의 앞절과 뒤에 나오는 절은 서로 대등한 관계죠. 별다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미의 접속사 en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의 선행사가 Mary 그리고 주격이니까 대명사는 she를 쓰면 되겠죠. 결국 후는 and, she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다른 접속사의 뜻을 가지는 경우를 보죠. go for 하면 뭐뭐를 가지러 가다 이럴 뜻이고 library 도서관 서재 이럴 뜻이죠. 자, 위치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he went for the book 그는 그 책을 가지러 갔다. 즉, 그는 그 책을 빌리러 갔다. 카머 위치 그러나 그 책은 was not in the library 그 도서관에 없었다. 정리하면 그는 그 책을 빌리러 갔으나 도서관에는 그 책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 위치 앞과 뒤에는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위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면 대조를 나타내는 등의 접속사 but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the book을 받으니까 대명사는 it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but it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went for the book but it was not in the library 자, 다음 내용물을 보죠. I don't like the boy who tells a lie very often 후를 보세요. 관계대명사 후는 주격이죠. 선행사인 the boy의 수와 인칭에 일치해서 동사가 텔지가 되었습니다. 후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역시 계속적용법이 되겠어요. lie는 명사로 거짓말 이런 뜻이니까 tell a lie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often 부사로 자주 종종 자, 이런 뜻이니까 I don't like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는다. 카멀 후 왜냐하면 그가 tells a lie very often 거짓말을 매우 자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후이아의 절은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대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the boy를 받는 대명사 h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who는 for he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여기 ㄴ은 전치사로 ~~ 근처에 ~~ 가까이에 이런 의미죠. 후 앞에 カモが 있으니까 계속 저의 연법이 되겠습니다. 후는 リブズ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이 되겠어요. I don't kno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모른다. カモ who 접속사는 후이아를 해석해 보고 나서 결정하죠. 후 그 소녀는 lives near my house. 나의 집 근처에 산다. 그 소녀가 나의 집 근처에 살고 있으면 나는 그녀를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나는 그녀를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후이아가 주절에 대해서 양보의 의미를 갖도록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 소녀가 나의 집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그 소녀는 나의 집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녀를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후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양보의 뜻을 가지는 접속사 도와 더 거를 받는 대명사 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합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and나 but for though 이런 접속사 다음에 대명사로서 바꿔줄 수가 있었죠. 자, 어떤 접속사를 쓰는지는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은 계속적 용법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자, 예문을 한번 보죠.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뜻의 동사로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런 식으로 변하죠. say 는 say 말하다의 삼위칭 단수 현장입니다. 자, 발음에 주의해야겠어요. say 가 아니고 says 입니다. 자, 그리고 what을 보세요. 여기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hat이 says 하면 그가 말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what이 하는 주절의 동사 understand 의 목적어인 명사절이 되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I cannot understand what it says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은 그 앞에 카마가 없이 제한적 용법으로 쓸 수가 있지만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what 앞에다가 카마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what은 그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카마 앞의 절 즉 I cannot I cannot understand 에서 대명사로 받을 선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예물을 보죠. 위치나 뜻을 보세요. 여기 위치 혹은 뜻 앞에 카마가 없으니까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죠. 홀스는 말 이런 뜻이니까 그는 아주 빨리 달리는 말이 한 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 혹은 뜻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행사 a horse가 3층 단수이기 때문에 a horse의 인칭과 수의 일치에서 동사 run에 s가 붙은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카마가 있으니까 개수조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치는 주격이 되겠어요. he has a horse 그는 말을 한 마리 갖고 있다. which runs very fast 그런데 그 말은 아주 빨리 달린다. 정리하면 그는 말을 한 마리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빨리 달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위치는 한정적 용법과 개수조용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치 대신에 that을 쓰면 틀린 문장이 되죠. that은 개수조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은 개수조용법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 꼭 주의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나 that은 개수조용법으로 쓸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와시나 대답해 카머가 쓰이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관계대명사의 주의할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다음으로 먼저 1번,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가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한적 용법일 경우에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조용법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보죠. 보트는 buy, 사다의 과거형이죠. buy, bought, bought.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위치나 댄스를 보세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위치나 댄스는 형용사절 내에서 보트의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댄스는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계속 보겠습니다. Farmer, 명사로 농부 이런 뜻이고 Field, 들, 벌판, 밭 이런 뜻이니까 This is the farmer, 이 사람이 그 농부이다, whom 또는 that, I met in the field, 내가 들에서 만났던, 정리하면 이 사람이 내가 들에서 만났던 그 농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om이나 that을 잘 보세요.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whom 또는 that은 형용사절 안에서 동사, 맷의 목적어가 되죠. 즉,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생략해 보죠. This is the farmer, I met in the field.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죠. The movie which, 또는 that, I saw yesterday,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겠어요. Movie 하면 영화, so는 see, 보다의 과거형이죠. See, so, seen, 이렇게 변하죠.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니까 The movie which, 혹은 that,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본 영화는 was interesting, 재미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which나 that을 잘 보세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도 형용사절 내에서 동사 so의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생략해 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것 말고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비동사의 주어로 쓰였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테이블까지가 주부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시계는 is hers, 그녀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위치는 형용사절 내에서 is의 주어로 주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이지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략할 수가 있겠어요. 자, 생략해 보죠. 위치 이지를 생략하기 전에는 위치 이즈 온 더 테이블 자, 이것이 형용사절로서 선행사 더 와치를 수식했지만 위치 이즈가 생략되고 나면 온 더 테이블 그 자체가 형용사 구가 되어서 더 와치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Look at the boy. 그 소년을 보아라. Who is sleeping under the tree? Under 전치사로 뭐뭐 밑에, 뭐뭐 아래 이런 뜻이니까 Who is sleeping under the tree?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정리하면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보아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후를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후는 형용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비동사인 이지가 오니까 후 이지를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Look at the boy sleeping under the tree. 자, 이렇게 되면 sleeping이 현재 분사로 더 보이를 직접 수식하게 되죠. 자, 다음 문장. This is the only book that was written by him. This is the only book. 이것이 유일한 책이다. That was written by him. Written 하면 write 쓰다의 과거 분사로 쓰여진 이런 의미가 되죠. Write, wrote, written. 이런 식으로 변하죠. That was written by him. 그에 의해 쓰여진 정리하면 이것은 그에 의해 쓰여진 유일한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행사 북 앞에 the only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that이 온 것이죠. 자, 물론 위치를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뒤에 비동사인 words가 왔으니까 that words를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되면 과거 분사로 written이 바로 the only book을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인 경우에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두어도 되고 전치사를 본래의 위치인 문장의 맨 뒤에 두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두어도 되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그리고 전치사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본래의 위치인 문장 맨 뒤에 두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시켜보죠. 자, 일단 선행사를 찾아야겠습니다. 더 빌리지와 더 빌리지와 인 이세서의 이시 같은 것을 의미하니까 이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선행사인 더 빌리지가 사문이고 이슨 전치사인의 목적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인을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두어서 인 위치를 힐 리브즈 앞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저것이 그가 사는 마을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만약 전치사인을 원래 자리에 그냥 두게 되면 대명사인만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at is the village which he lives in 여기서 위치는 전치사인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자, 생략합니다. That is the village he lives in 방금 했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경우죠. That is the village in which he lives 이번에는 전치사를 문장 맨 뒤로 빼 보겠습니다. That is the village which he lives in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생략해 보죠. That is the village he lives in 자, 잘 보셨죠? 그럼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Number two This is the boy of whom she spoke yesterday This is the boy 이 애가 그 소년이다 Of whom she spoke yesterday spoke 하면 speak 말하다 의 과거형이죠? speak spoke spoken 자, 이런 식으로 변하죠. speak 오버하게 되면 뭐 뭐에 대해 말하다 누구 누구에 대해 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버훔의 오브는 spoke 오브에서 관계대명사 whom 앞으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훔 she spoke yesterday 어제 그녀가 말한 정리하면 이 애가 어제 그녀가 말한 소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원래 This is the boy 자, 이런 문장과 She spoke of him yesterday 자, 이런 두 개의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것이죠. 선행사 더 보이가 사람이고 대명사 힘이 전시사 오브의 목적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되어서 전시사 오브와 함께 형용사절의 맨 앞으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시사 오브를 그대로 제 위치에 두고 관계대명사 wh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여기 whom은 전시사 오브의 목적으로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략해 보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면 틀리죠. 위치가 생략됐으니까 전시사 이는 뒤로 빼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시사 다음에 that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위치 대신에 that을 쓰고 싶다면 전시사는 맨 뒤로 돌려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that 역시 전시사의 목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전시사만 뒤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시사와 that은 함께 쓸 수 없으니까 전시사를 반드시 맨 뒤로 돌려야겠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전시사 인과 that을 함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사 인을 문장 맨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또는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전시사를 문장 맨 뒤로 빼서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복학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학 관계대명사 자,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에 뭔가 붙은 말이겠죠? 자, 함께 살펴보죠. 복학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what 자, 이런 것들에 ever를 덧붙인 것을 말합니다.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의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선행사가 없죠. 그리고 명사절 또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게 되는데 명사절을 이끌 경우에는 any, 즉, 어느 뭐뭐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경우에는 no matter plus 관계대명사 즉, 뭐뭐한다 해도 이런 의미를 갖죠. 복학 관계대명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에 ever를 붙여서 whoever가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즉, 누구든지 이런 의미와 누가 뭐뭐한다 해도 이런 뜻이 되죠. 관계대명사 whom에 ever를 붙여서 whomever가 되면 목적격이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또는 누구를 또는 누구에게 뭐뭐한다 해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which ever 하면 어느 것이든지 이런 의미도 있고 어느 것이 또는 어느 것을 뭐뭐한다 해도 이런 의미도 있죠. whatever 무엇이라도 이런 의미도 있고 무엇이 또는 무엇을 뭐뭐한다 해도 이런 양보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happen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I will go 나는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whatever를 보세요. 여기 whatever가 바로 복합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happen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이 되겠어요.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whatever happens는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whatever는 no matter what과 같은 의미로 무슨 일이 또는 어떤 일이 뭐뭐한다 해도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고쳐보면 no matter what happens I will g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whoever may come here 누가 여기에 오든지 you must be kind to him must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나타내죠. be kind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친절하다 이런 뜻이니까 you must be kind to him 너는 그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oever를 잘 보세요. whoever가 복합관계대명사죠. may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누가 뭐뭐한다 해도 자, 이런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ever may come here 는 양보의 부사절이 됩니다. whoever는 no matter who 즉 누가 뭐뭐한다 해도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문장의 whoever를 no matter who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o matter who may come here you must be kind to hi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may invite whomever you like 여기 may 동사원형은 뭐뭐해도 좋다 이런 의미의 허가를 나타내 주고 있죠. invite 하면 초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you may invite 너는 초대해도 좋다 whomever you like 네가 좋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리하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대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omever을 잘 보세요. 여기 whomever는 like의 목저가 되니까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로 whoever가 아닌 목적격 whomever을 쓴 것이죠. 자, 그리고 whomever 이하는 invite의 목저가 되니까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whom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이때 whomever의 뜻은 anyone whom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의미가 되죠. whomever를 anyone whom으로 고쳐보죠. 자, 참고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것은 복합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whatever나 whichever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로 any plus 명사 plus that 즉, 어느 뭐뭐라도 이런 의미를 갖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whatever를 잘 보세요. 여기 whatever가 뒤에 명사 book을 꾸며주니까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죠. 즉, whatever book 하면 any book that 이런 의미니까 어느 책이라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원투부 정사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라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니까 I will give you 나는 너에게 주겠다. whatever book you want to read 네가 읽고 싶은 책은 어느 책이라도 정리하면 나는 네가 읽고 싶은 책은 어느 것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whatever 이하는 수요동사 기부의 직접 목적이 되니까 명사절이 되겠어요. 자, whatever book을 any plus 명사 plus that 즉, any book that 으로 고쳐보죠. 자, 이번에는 의사관계대명사 혹은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또는 유사 이런 말은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관계대명사 혹은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관계대명사는 본래 접속사였던 것이 관계대명사처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관계대명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as인데요. as는 선행사 앞에 search나 the same 등이 있는 경우에 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buy는 사다 이런 의미의 동사죠. buy, both, both 이렇게 변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죠. search는 형용사로 그러한 이런 뜻이니까 I will buy you 나는 너에게 사주겠다. search books as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그러한 책들을 정리하면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사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as를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as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will의 주어 역할도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행사 북스 앞에 search가 있기 때문에 as가 쓰인 것이죠. 다음 예문을 보죠. 여기 lost는 잃어버리다 이런 뜻의 동사 lose의 과거형이죠. lose, lost, lost 이런 식으로 변하죠.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s를 한번 보죠. 여기서도 as는 접속사의 역할과 lost의 목적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선행사 앞에 the same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as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처럼 the same as b 하면 b와 같은 a 자, 이런 의미인데 이때는 a와 b가 같은 종류인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선행사 앞에 the same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as만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죠. as 말고 that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that을 쓰면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자, 그럼 예의로 보겠습니다. 여기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as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서 the same a that b 이렇게 되면 b인 바로 그 a 자, 이런 의미로 동일 물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the same a as b와 the same a that b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예문들 같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쓰여서 수식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장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행사 다음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쓰여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고 내용상 어울리는 것을 찾아봐야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Do you know the boy with a ball who is standing at the gate? Do you know the boy with a ball? With A 하면 A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으로 이때 with는 소유를 나타내 주고 있죠. 너는 공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아니? Who is standing at the gate? 자,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후의 선행사는 사람을 나타내야 하니까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볼이 아니고 더 보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후 이하는 더 보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어요. Who is standing at the gate? 문에 서 있는? 정리하면 너는 공을 갖고 문에 서 있는 그 소년을 아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ith a ball은 공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으로 선행사 더 보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쓰인 것이죠. 물론 후 이하도 선행사를 수식하지만 이처럼 수식하는 말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긴 것을 나중에 써줍니다. 그래서 with a ball이라는 형용사구가 먼저 나오고 길이가 좀 긴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은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Do you know the boy with a ball which is very new? Do you know the boy with a ball? 너는 공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아니? 자, 여기까지는 앞 문장과 똑같죠? Which is very new. 자, 여기 which도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which의 선행사는 사물이죠? 여기서 더 보이는 선행사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a ball 선행사가 되겠죠? which is very new. 아주 새거신. 정리해 보면 너는 아주 새거신 공을 갖고 있는 그 소년을 아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복습을 하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문법 시간이 됐죠. 고생 많았어요.